선거가 여러분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여러분들 차익값 평균치가 2016년은 여러분들 오차범위 내지만 2017년부터는 9분의 선거가 모두 다 뭐죠 이렇게 차익값이 커 가지고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를 만들어 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한 번은 한 번 정도 부정성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또 사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은 이게 사악함이라는 것이 부정성을 저지른 놈들도 여러분 사악하지만 부정성을 덮는 데 혈안인 놈들도 사악한 거죠. 검찰 출신인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정의라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바랬지만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부정선거의 제도화 부정선거의 고착화 부정선거의 체질화에 윤 대통령이 적극 부여가 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하살이 대통령을 항할 겁니다. 당신이 뭐했노 네가 뭐했노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어마어마 이러면 열받을 겁니다. 열받아도 할 수 없으면 그건 게임 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항편이 없습니까 어떻게 도독질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들 밝혔고 어느 놈이 도독질 하는지 어디서 도독질 당하는지 도독질 얼마만큼 당하는지 옛날 도독질 하는 방법 새로 등장한 도독질 하는 방법 2024년에 도독질 할 방법 신하유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 그냥 공개 를 해도 정치하는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심상정시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심상정시만 4.15 총선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간판 스타인 심상정만 손을 안 댄 거예요. 그 심상정은 그냥 붙여준 겁니다. 물론 조작을 안 하더라도 심상정 씨는 고향의 그런 지역관리가 탄탄 하기 때문에 당선이 됐겠지만 어쨌든 한 표도 손을 안 댔습니다 심상정 심상정 씨한테는 그게 다 선수들끼리 아는 겁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선거구의 정의당 후보들은 표를 도독질 당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문 대통령이 서점 하실 때가 아니다. 이 인터뷰에 이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수준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른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말했다. 여러분 2024년 총선은 현재 구도로 가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압승을 할 겁니다 아마. 200석은 거뜬히 넘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2판 4판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200석을 넘기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거라고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고 국힘도 찍소리 못할 거고 윤 대통령이 찍소리 못할 걸 알기 때문에 200석 이상을 도독질하겠죠. 지금은 다 손 털고 쉬고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 이렇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이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유일한 1세대 현역위원이고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고양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자신의 말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적을 둔 적이 없는 제3의 정치인으로 지역구에 3선을 한 유일한 사례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 지역구 3선이니까 4선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인데 심상정 시만 4.15 총선의 유일하게 사전투표 득표 조작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오래전에 여름 두 번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절대 보호 2022년 7월 24일 심상정 4선 미스테리 일체의 손을 대지 않았다. 2022년 6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심상정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과는 달리 심상정만 전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았다. 우리 공직선거의 한 단면을 말한다. 누가 그를 보호해 주는가. 그러니까 더블당에서 주문을 했겠죠. 심상정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심상정만 보호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향시을 이게 더블당이죠. 고향시 모두 다 다졌네요. 이게 이제 더블당 문명순 이경한 더블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사선이 된 겁니다. 사선된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향갑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 고향병을 보시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가 표를 도둑질당한 데는 마이너스가 큽니다. 한 경우 통합당 후보는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가 마이너스 10.05%입니다. 민주당 한준호 플러스 12.26%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민주당에 더해 준 증거물입니다. 고향병 홍정민 민주당 플러스 12.04 차이칩 사전빼기 당일 김영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8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향시 값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이경환 문명순이 출마했는데 이 두 사람만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8.50%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문명순 후보한테 8.50% 더해 준 겁니다. 총 조작구면 합치게 되면 17% 그러니까 고향시 값에 여러분들 17%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겼습니다. 그러나 심상정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0.20%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심상정은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의 핵심 뭡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오다를 줘 가지고 전산범들이 고향시 값만 조작을 심상정은 조작값 0을 하고 이경환 함께 조작값을 제가 한 번 보니까 한 20% 정도 넣었겠네요. 그렇게 해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터쭈 대강까지는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상정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 차익값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영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대로 아주 표가 작습니다. 1% 내외입니다. 그러나 착한 규칙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동별로 더불당의 문명수는 최소 플러스 6에서 최대 11%입니다. 이런 짓을 해가 다 선거를 조작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갑에서 을 이동시킬 수 있고 병은 조작 안 할 수도 있고 100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 200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의 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크거나 규칙적이면 그냥 부정선거 100%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가까운 장르는 크게 사람들이 피부로 안 나와 달 겁니다. 부정선거 하는 거가. 그러나 이게 결국 나라가 썩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 가지고 보통 시민들이 숫다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싶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다음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숫자를 구해도 그렇고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적만 선거 사기를 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라는 것은 원하는 것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원하는 것만큼 조작하는 겁니다. 더 해야 되면 더 하고 좀 덜 하려면 더 하고 봐주려면 봐주고 어떤 놈 당선시키려면 당선시켜주고 어떤 놈 여러분들은 낙선시키려면 낙선시키고 쿡 찍어서 당선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동훈 이야기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20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이런 밤을 새워 가지고 하면 출구조사에서 벌써 입이 딱 버려지겠다. 그때 윤 대통령 반응이 이럴 겁니다. 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엑스포 유치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으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걸 인쇄 도장을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방송 나가기 전에 제가 강구 하나 드리고 이런 이제 선거의 전모를 다 총정리한 책이 지난해 6월 말에 이제 완관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4.15 총선 4권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등장했던 대선은 2, 3권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권이 총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5권이 지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